지난 1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와 유도탄을 폴란드로 공급하기 위한 수출 기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천무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출 규모와 대상 장비를 합의하는 포괄적 협약 성격의 기본 계약에는 천무 체계에 대한 공급 기간과 물량 등을 합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 디펜스와 폴란드 국방부는 향후 협상을 통해 계약 이행 사항이 담긴 수출 실행 계약을 체결하고 군안, 정비 지원, 지휘 차량에 대한 추가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보유하고 있는 천무는 표적의 성질과 형태에 따라 230mm급 유도탄과 130mm 로켓포탄과 같은 다양한 탄 운용이 가능하고 높은 기동성과 방호력을 갖추고 있는 차세대 군단급 다연장 로켓입니다.